경상남도는 지난 26일 도청 서부청사에서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 40개소를 지정하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 가공 수출 전문업체의 지정은 경남도가 미래농업 50년을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혁신 경남 농정 2050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로 도는 올해 40개소 지정에 이어 오는 2018년까지 200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는 올해 농수산물 수출 목표 16억 불 달성을 위해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개최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도는 수출 현장의 개선점을 내년도 수출 정책에 반영해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해외 판촉 행사와 수출 상담회 등 공격적 해외 마케팅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